어? 누누? 아니 누누? 아니 누누면 이거 트롤 픽 데스네 앗따 꽁승 아이 기분 좋아 버렷 아싸 꽁승이다 꽁승이다 꽁승이야 야 갈리오가 나오겠냐 무슨? 달려! 누누 달려 오빠! 달려 보고 줄게! 달려 달려 누누야 달려 아싸 개공승이다 좋아요 누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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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실거죠? 누누님 이거 픽 보니까 아주 던지실거 같은데 이거 아주 누누님! 누누님 용으로 오세요 누누님 용으로 오세요 자 이렇게 개업합니다 신장 개업 누누 신장 개업했어요 어이 그렇게 맛있는 집이 있다며요 어이 그렇게 그렇게 맛있는 누누가 왔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누누님 용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이 그 맛있는 아주 소문이 잦아왔던데 아이 먹도록 할게요 아 지금 먼저 먹도록 할게요 그렇게 맛있는 누누가 왔다고 해서 어 찾아왔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누누님 누누님 빨리 오세요 누누 뭐하는데? 뭐야 누누 탑이야? 어? 어? 말파님? 아니 이거 장인이었어? 아 이런 백그를 아니 아니 뭐야 말파 뭐야 뭔데? 아 으악 으악 음소 나한테 시카아 이거 10아나를 뭐하냐? 아니 궁극기가 있는데 궁극기를 안 쓰고 뭐야 그..몰르겠어 근데 우리 한타도 좋아가지고 질 가능성은 거의 1% 확률 10% 확률로 올라왔습니다 10% 확률로 올라왔습니다 10% 확률로 올라왔습니다 10% 확률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말파 히트 트롤 때문에 우리 말파 히트 트롤 때문에 아 뭐 잡..잡을 수 있겠지? 흥! 오케잇! 아아 에이 이거 피가까지 에이 이거 피가까지 오 부빙! 부빙 이거 완전 개고수 어 뭐야 어 어 이걸 이걸 뺏겨? 야 뭐야 야 뭔데 뭔데 이거 야 이거 왜케 많아 야 이 새끼들아 야 말파 히트 말파 히트 어디갔어 말파 어디감 말파 어디갔어 야 너 어디갔어 어 어 ... ... 그렇지 말파이트 가라! 공! 공마다 말파이트! 아 나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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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이 게임이 왜 20분을 향해 가냐? 뭐야! 왜 또 지X이야 나한테 뭐! 어이 나 탓 운영했는데 뭐! 뭔데! 지승전 제놈까기? 일단 뭐 뭔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미안합니다 일단 뭐 뭔 잘못인지 모르지만 미안합니다 게임이 장난이야? 너 이 새끼야 그러면 게임에 목숨을 걸어 니 생명 달렸어 이 게임 주면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게임에 패배하였습니다 이 게임 주면 너 생명성도 끊어져 아니 무슨 게임에 목숨을 걸어 빠개? 너네 그럴거야? 게임이 장난이야? 너네 게임이 장난이야? 너네 게임이 장난이야고? 난 이 게임에 목숨을 걸었어 너네 게임이 장난이야 너네 게임이 장난이야 너네 게임이 장난이야 열심히 하나만 해 게임에 진지하게 임해 자 지금 당장 제넌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깨이득